이혼은 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부부가 부부여도 너 따로 나 따로 각자 각자여야 된다. 본인 사주에 옆에 살 닿는 남자가 없다 소리가 나와. 없어요. 지금. 지금 없어요. 살 닿는 남자가 없고 남자로 보자니 떠돌이고. 남편이 떠돌이고 역마가 있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 사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멋때르고 남편이 예를 들면 남편자로 어떤 저기를 남편의 어떤 남편다면 가장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남편은 그렇지 않다고 구름따라 바람따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야. 본인하고는 절대 안 맞는 성향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 남자하고 산 거란 말이지 본인은. 그러니까 남편 같은 경우는 조금 사짜 기질도 있어. 말이 좋다는 소리가 나와. 맞아요. 말이 좋아. 싹 말로다가 이렇게 사람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주팔자야. 그런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고. 이 남편 같은 경우는 한 가정을 못 지키고 두 가정도 못 지키고 말하자면. 그러니 이 남편은 어떻게 돼. 5만 여자들도 여기도 딱 똑같네. 여기도 5만 여자는 다 내 여자야. 내가 말만 하면 다 넘어오거든.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여자들이 희한하게 이 남편은 말만 하면 넘어와. 가진 거 없고 딱 그거 두 쪽 있어도 여자들이 말만 하면 넘어온다고. 아쉬울 것이 없어 이 사람은 살아가는데 자기가 그냥 막 노력을 해서 돈을 벌려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왜? 여자 등에도 엎여 사람 사주거든. 그래요? 그런 사주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야. 살아가는데. 그러니 본인하고 있는다고 해도 간 집에 지금 못 산다는 거지. 살을 안 부대끼고 있다 가니 한 집에 안 산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남편한테는 여자가 있고. 알아요. 알아요. 참 웃기네. 어? 그런 남자 근데 이혼을 하시든지 해야지. 이혼도 안 하고 여자가 있는지 아는데도 그걸 남편이야? 그냥 언젠간 하겠죠. 언젠간 하겠죠? 어. 참 성질도 좋네. 참말로. 그래서 있는 대로 얘기해 줄게. 이 남편은 여자도 있어. 여자도 있고. 자기가 무슨 업을 한다고 해도 역만 있으니까 떠돌아다니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장사를 해. 장사꾼이라는 얘기지. 어? 장사꾼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 속의 꽃이야. 남자지만. 사람, 인간 속의 꽃이란 말이야. 그래 놓으니까 자기가 아주 잘난 줄 알아. 맞아요. 어? 그게 너무 싫어요. 그치? 그것 때문에 싸워요. 너무 잘난 척이야. 자기가 엄청 잘난 줄 알아. 맞아. 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말로는 못하는 게 없으니까. 이 남편이. 인만 살았어. 어? 그치네. 그래. 인만 살았어. 맞아. 어? 그러니 그게 어떻게 남편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 남편도 아니지. 남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어? 맞아요. 뭐 애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관계가 이상한 관계야. 이 부부들이 지금. 맞아요. 그런 관계고. 본인의 사주 팔자로 보니. 본인은 남편하고 틀린 게. 내 원칙은 있는 사주라는 거지.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옥입하고 뭐를 해야 되고. 그거를 내가 해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한 사주라는 거지. 어? 그런 성격이고. 그런 인성이고. 어렸을 때부터도 그래. 근데 어떻게 이 남자를 만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이 말에 넘어갔는가. 넘어갔어요. 네? 말에 넘어갔어요. 말에 넘어갔다고? 네. 말 바에 좋은 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유머러스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말로 다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요. 본인도. 가르치고 누구 선생을 한다든지. 본인도 말로 다 먹고 살잖아. 근데 본인보다 말을 더 잘. 본인은 가르치는 거니까. 그러고 이 사람은. 유머러스하고. 사람을. 깨어나는 그 말빨인 거고.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그런 부부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땐. 부부여도 부부자로 안 보인다라는 거고. 본인은 사주가 조금 외로운 사주 팔자예요. 사주가. 외로운 사주다 보니. 그래. 남편이라는 자는 밖에 나가서 여자가 있는 거 본인이. 알고도 모른 척 해주고. 있거나 말거나 관심 받기다. 어? 한 번씩 들리는 그런 남편을 보고. 음.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끝까지 이렇게 사나요? 내가 마음을 못 잡는 건지. 아니면 이혼수가 아예 없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남자가. 응? 한 때잖아. 한 때. 그래도 아직까지 남자로 보이니까 여자도 꼬이고. 응.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넘어가지만. 이 남자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있어 봐봐. 어? 그러면 어떻게 여자가 꼬이겠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없다고 약장사 약장사 그러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럼 기력 떨어져 어디로 오겠어 본인한테 오겠죠 본인 평생 직업이 있으니까 그죠 알면서 그 애가 이혼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잖아 지금 본인이 이걸 탁 놔주지를 못하잖아 그니까 이혼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이혼을 안 해주는 거죠 이혼수는 벌써 딴 짓 같았으면 이혼을 해도 열댓 뻔은 해제 해야지 다른 여자하고 살다가 내 집구석에 들어오는 거 뻔히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 뭐 들어오면 오는갑다 나가면 나가는갑다 이렇게 한다 그래도 때 되면 아 이때쯤이면 오겠지 하면 들어오잖아 기다리는 거지 뭐야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말했잖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본인이 내가 또 정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런데 왜 이혼을 안 했어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안 잡혀요 딱 아 이제 진짜 그만 살자 이런 느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은 지금 싫다네 싫은데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말이여 맞걸려 그게 이게 지금 답답해 저도 답답해요 그게 본인이 결국은 안 논다는 거야 놓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본인이 언제 놀 것 같아 본인이 남자가 생기면은 그 남자가 이 남자가 아 이 남자로는 내가 의지하고 살겠다 하는 놈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이 남편은 본인한테 그야말로 버림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그런 남자가 생긴 건가요? 아니 어렵죠 내가 외로운 사주라 그랬잖아요 아 그럼 안 생겨요? 어 힘들죠 아 그러면은 만약에 신랑이랑 헤어지면은 남자가 안 생기는 거네요? 힘들죠 아 진짜? 응 그럼 사주가 그냥 외로워갖고 남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외로우라는 사주 팔자를 갖고 있으니 힘들지 아 그래서 안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생기더라고요 생겨도 금방 끝나고 응 오래가지로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꾸 이제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안 돼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남편도 그렇지만 남편이야 사주 팔자에 그렇게 한마디로 잡놈이잖아 이 여자 저 여자 이 여자 품에서 있다가 또 저 여자 품으로 옮겨가고 이러는 사주라고 하면 본인은 이 품어대는 게 약해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궁에 살이 많은 거야 자궁에 살이 많아 그러니 본인을 만나면 한두 번 보면 보기가 쉽고 하기 싫은 거야 아 진짜? 응 그러니까 금방 끝나 금방 끝나 근데 본인은 또 이런 얘기에서 좀 그렇지만 본인은 또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야 응? 근데 본인한테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쳐내는 거야 남자를 그러니 어떤 남자가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어떤 관계가 그렇잖아 겉궁합이 맞으면 속궁합도 맞아야 되잖아 그쵸? 근데 겉궁합은 좋아 본인이 어디 데리고 다녀도 좋고 성격도 좋은 것 같고 까타스럽지 않고 직업도 좋고 다 좋아 근데 본인하고 속궁합을 맞추면 싫은 거야 괜히 아 진짜? 그러니까 남자가 오래 못 붙어있죠 본인이 남자를 들들도 볶아 먹는 성격도 아니고 어? 그렇다고 남자를 막 간섭을 하고 이러는 성향도 못 된다고 어? 집착이 좀 심해요 어? 그런다고 누가 본인이? 누가? 그러면 그 집착도 안 좋은 거지 그거는 본인이 일단 본인은 남자하고 살을 보대끼면 그래 살을 보대끼어 놓으면 본인이 그런다고 그 집착이 강한데 남편이 바람피는 거는 어찌 그렇게 꿈쩍도 안 하고 있을까 뭐 같이 서로 같이 따로 놀았으니까 저도 뭐 그때 또 살을 뻔한 사람도 있었고 참 편한 사람들은 완전 프리한 사람들은 외국도 그렇게 안 살다 근데 걔랑은 되게 오래 사귀었어요 7명 만났어요 진짜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제 사정이 아직까지 이혼 안 한 상태로 모델이 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남자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게 있어서 그래 응? 그게 조금 뭐라 그래 차다 그러죠 내나다 그러고 차다 그러잖아 그런 기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응 그래 놓으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평생 남자가 없어요? 그렇게 잠깐잠깐이지 있어도 내 남자 지금 본인은 예를 들어서 이 남자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 그래도 평생은 가야 될 남자를 만날 거 아니야 이제 좀 의지하고 살 사람을 지금 찾는 거잖아 연애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야 다른 거 일복이나 이런 거 다 있어도 그런 남자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복이 없는 거지 남자복이 없는 거지 그럼 만나 생각하지 말아야 되나 그래도 만나야지 왜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내 말만 듣고 그냥 수녀처럼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그럴 수는 없는데 본인이 그걸 알아야지 자꾸 남자를 밀어내는 게 나한테 있는 거니까 나는 안 그러는데 그렇잖아 그래 놓으니까 그냥 봤을 때만 꼬신 거지 꺾어지고 나면 그래진다는 거지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야 남자 쪽에서 시들시들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아까 본인이 말한 대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는 어떤 의구심이 집착으로 변하는 거지 뭔데 지가 뭔데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만하게 안 되죠 남자하고의 어떤 관계들이 짜증나 짜증나지 그래는 거야 다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 내 사주에 그런 게 없는데 본인이 외로움도 많이 타는 사주인데 맞아 그리고 사주에가 본인한테 그런 어떤 조금 밀어내는 어떤 것들 찬 기운이라고 얘기를 해줄게 그런 기운은 있지만 본인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싫어하지 않는다고 남자하고 살고 데끼고 이런 걸 본인이 싫어하는 사주가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남편보다 본인이 더 그런 걸 더 좋아하고 밝힐 수 있는 사주야 그런 얘기인 줄 아시겠어 그런다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 남자하고 좀 있어도 다른 남자가 오면 마다 않는 거야 그런 게 있어 그러는 사주예요 그래서 본인이 살아가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없고 자식 키우는데 뭐 지장 없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외롭다는 거야 나를 나를 보듬어 주고 나를 챙겨주고 안아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힘들다는 거지 그게 정말 힘들다는 거지 인물값 못하는 거지 그렇지 어? 할 수 없잖아 그렇게 인물값을 못하는 거야 그런 살성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은 좋아 안 보면 보고 싶어해 안 보면 안 보면 보고 싶어 하고 이러는데 막상 보면 보면 그래진다고 남자가 괜히 괜히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너무 집착을 해서 얘를 너무 이렇게 해서 그런가 원인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잘못 알았다는 거야 그런 어떤 원인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 남편은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볼 일 딱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소리가 나와 그러겠죠 응 그런다고 응 완전 풀이한 부분에 풀이한 부분 나도 즐기니까 너도 즐겨 그러다 나중에 때가 되면 둘이 또 살면 돼 이런 지금 어떤 사고라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안 먹어져요 딱 이혼해야겠다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안 먹어져요 이상하게 그렇다고 그 사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아예 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도 아무 느낌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안 들었더라고요 시원하게 나이 먹어서 다 본인도 즐기고 남편도 즐기고 서로 그런 거 다 하면 그래서 또 나중에 나이 먹어서 살면 되지 뭐 어떻게 아유 정말 속도 좋아 그렇게 생각해 알아따 다 다